포토샵 다시 열어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캠퍼스를 열어 볼게요 포토샵을 하려면 캠퍼스를 만들어서 여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파일에서 new 선택하시고 아까처럼 따라 하세요 아까 설명 드렸죠 파일 상단에 여기 ps 왼쪽 끝에 보시게 되면 파일 클릭하세요 원클릭 그리고 new에다가 올려놓은 파란색으로 블록 잡히죠 이때 클릭하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열었던 것처럼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넓이를 8배 8배 픽셀 픽셀 여기 픽셀이라고 되어있죠 맨 위에 픽셀 높이도 800 해상도는 72 이렇게만 세팅할게요 일단 넓이는 800 높이도 800 해상도는 72 그리고 단위는 픽셀 단위로 만드시고요 OK 눌러줄게요 캠퍼스 다 열었으면 여기 툴박스 여기 툴박스거든요 툴이 무슨 뜻이에요 도구란 뜻이죠 여러분들 자동차 자동차를 보면 그 공구박스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툴박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스패너도 있고 망치도 있고 그리고 드라이버도 있고 공구상자 이렇게 모아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도 툴을 모아놓았다고 해서 툴박스라고 하게 돼요 요걸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툴박스로 그러면요 맨 위에 맨 위에 왼쪽에 있는 게 점선으로 돼 있죠 얘를 사각 선택 도구라고 하게 돼요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고 밑에 이제 뭐 메시지가 하나 뜨죠 레탕귤러 마킷줄 사각 선택 도구예요 사각 선택 도구 포토샵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택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선택하냐면요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죠 여기 캠퍼스에 갖고 오면은 예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면은 누르고 예 마우스 왼쪽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 보세요 그러면은 WH 넓이와 높이가 나오면서 이렇게 드래그 하게 되면은 네모를 그릴 수가 있는데 왼쪽 키를 떼 보세요 떼면은 셀렉트가 돼요 사각형이 그럼 여기다가 사진도 넣을 수가 있고 색깔도 채워넣고 테두리도 넣고 그런 거예요 여기다가 네 그 다음에 얘를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꺼내 보세요 십자가를 십자가를 바깥쪽에서 클릭해 보세요 사라지죠 없앨 때는 그냥 빈 공간 클릭하면 사라져요 다시 드래그해서 네모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를 옮기고 싶어요 옮기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네모 안에다 커서를 넣어 보세요 삼각형 모양 나타나죠 이때 누르고 옮기고 떼 보세요 옮겨져요 이렇게 커서 안에다 놓고 누르고 떼면은 이렇게 셀렉트를 이동할 수가 있고요 그냥 클릭하면은 사라져요 그냥 클릭하면 사라져요 사각형을 다시 그리고 누르고 드래그해서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동하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키보드 보시면은 화살표 있죠 화살표 작은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키보드에 화살표 있죠 화살표 다운키 눌러볼게요 다운 다운키를 막 눌러보세요 어? 움직이죠? 1피셋을 내려와 이렇게 누르고 있어 보세요 다운키 화살표 그 아래 키요 화살표 업키를 눌러보세요 업키를 누르면 또 위로 가요 오른키 눌러보세요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키 누르세요 왼쪽으로 가요 네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 네모를 하나 그리시는데 클릭해서 다 없애고 네모를 그리는데 그냥 드래그하면은 네모가 정화까지 그래서 정화까지 잘 보였기